안녕하세요. 애터미 터키 파트너 그룹 여름은 애터미 사업자 정지윤입니다. 한국은 화장품 분야에서 세계 1위인 거 다들 아시죠? 그런데 6월 7일부터 애터미가 터키에서도 제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와! 정말 좋지 않나요? 애터미 제품은 정말 다양한데 지금 제가 테이블에 올려놓은 제품들 말고도 약 500여가지의 제품들을 한국에서는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미국, 호주,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일본, 대만, 태국, 러시아, 콜롬비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고 또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도 판매가 시작되는데요. 애터미는 유명하고 신뢰받는 한국 브랜드입니다. 생산은 콜마에서 제작하는데 한국 유명 화장품 브랜드들도 대부분 콜마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품 중에 네이처리퍼블릭, 에뛰듀하우스, 투쿨폴스쿨, 닥터자르트, AHC, 미샤, 이츠스킨, 사이닉, 3CE, 이니스프리, JM솔루션, 토니모리, 더페이스샷 등등 정말 다양하죠? 네요. 애터미 회원 가입은 무료인 거 다들 아시나요? 그리고 무조건 주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애터미 회원의 90%는 일반 소비자입니다. 만약에 추가 수입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팀을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하실 수도 있고 물론 저도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이 제품들은 유럽 시장에서 볼 수 없는 고유한 한국 제품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한랄, GMF, FDA, 헬스업, 로아스에서도 인증받았으니까 안심하고 쓰실 수 있습니다. 애터미 회원들은 가격이 저렴하고 고품질의 한국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애터미가 TV 광고와 같은 마케팅 전략이 아니고 1대1 네트워크 시스템 방식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거예요. 곧 공식 애터미 터키 웹사이트에서도 판매될 예정이고 애터미는 회원에게만 판매되니까 꼭 가입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돈을 지불하지 않고 계정을 사용하실 수 있지만 만약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시면 비활성화 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애터미가 터키로 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국으로 와서 제품을 구매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세한 제품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웹사이트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 애터미는 만 18세 미만은 가입이 안되고요. 그리고 자세한 정보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팀으로 연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